이은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우리가 오늘 이 노래를 봐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그때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너 하나만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언제 언제까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이형식 씨 성공 길어지겠어 자 다시 블락비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어 드디어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이래? 이 노래도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노래 아니 오케이 누군가 오케이라고 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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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机 Vladimir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엔 어떤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난 왜 이렇게 벌레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올해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할제 여자 땜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 왜 난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너들기만 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우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지어 나의 친구 사이에 질투해시 해야죠 해야죠 그래요? 맞아요 블락피가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공을 해야 우승이고요 만약 실패하면 제 대결이에요 자 일단 자리해주세요 자 일단 들어가세요 자 이제 이수민 양과 우리 이용식 씨가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룰레 돌려 주세요 맞춰 비싼 반대 잠깐만요 아무리 어려운데 블락피는 예스를 외치고 있고요 네 미안해요 얘가 그랬대요 지코예요 지코가 그랬어요 또 아나보다 아나보다